자 그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블루 마운틴을 하자 아 풀이지 그럼 그냥 갈게요 랩 랩 랩 멋있네 두개.. 두개째? 이거 먹지 말고요 전하시기 바람쥬 가자 여기 뭐 없어요? 뭐 없고 하나 둘 셋 넷 누구도 내려가면 그리고 여기부턴 안먹는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되요 여기는 내려가 그럼 끝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집피가 엄청나게 달았구만 저기는 어차피 해봤자 맞아서 어차피 저 위에 올라가 봤자 아직은 못 깨요 얍사비 이게 가능하거든 이렇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될 어차피 여기 또 올거에요 여기서 죽어버리네 연구를 해봐야죠 여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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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렇게 이걸로 먹고 가면 돼지 이제 됐어 머리를 써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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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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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잠깐만요. 라이프도 없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통을 한 대도 안 맞고 가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자.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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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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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훨씬 낫네. 기다리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Kirby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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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피통 안채워도 되는데 먼저 하자 여기는 노이터가 자신이 있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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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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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꼭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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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기다릴게요 그냥 갈게요 기다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저기 있는 피만 하나 먹고 가면 되는데 아이씨 차에 죽고 가는 게 더 빠르나 왠지 다음번에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죽을게요 그러면 아잠깐만 이렇게 먹었으면 이거 먼저 해도 되잖아 아잠깐만 슬쥬 오오오오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오케이잉 오케이 됐고 건드리지마 최대한 건드리지마 에이씨 아 네 어서와요 수아 수비 수아 박스 아 아 살았다 으 으 아 잠깐만 아 아직 잠이 안와서요 그리고 샵템 사실 요 스테이지는 원래 한 대도 안 맞고 할 수 있거든 아 근데 보험용으로 이건 갖고 가야되겠어 하 아 아 아까 여기 깼지 아 여기 깨고 가야되는구나 흐흐흐흐 여기는 열고 가야돼 여기는 그냥 가도 되죠 여기는 그냥 가도 되죠 여기는 그냥 가도 되죠 아 응 으흐흐흐흐흐흐 그리고 여기는 기다리고 여기는 그냥 가도 되고 가자 어차피 한 대 정도는 맞아도 돼요 여태까지는 노이트인데 기다리고 저거 안 먹어도 되고 저거 안 먹어도 돼요 저거 안 먹어도 돼요 저거 안 먹어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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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는 거 없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여섯 개? 잠깐만. 왜 저걸 못 찾았지? 내가? 저기 아직 못 가는데다. 난 또 내가 뭘 빼먹은 줄 알았어요. 아직 못 가는덴데. 괜찮아요? 보스는 안 받고 깰 수 있어? 안 죽을 수 있어.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.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. 참고로 may saja Biowiri와 안 받았지?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차량ур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래. 나의 차량에 신축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이동해 여름에 신축할 수 있어. 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잠 Ide baik. 따라서 흥분을 유지해! 그니까 사실 지금 이걸 그 데미지 모드 사망모드인데 그 사망모드인데 보시냐 이 사망모드가 그 초반에만 겁나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그 뭐냐 HP 그 플러스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샵템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기는 해요 그 다음부터는 패턴 알면 다 알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히려 트루보 스러쉬보다는 이게 쉬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다리세요 끝! 아직은요? 근데 그... 그... 여기까지는 하고 자야지 최대한 HP 소모를 하지 말고 에이씨 다음번에 그 자세한 다음번에 다음번에 띠 이 지내로 그 자세한 근데 아마 여기 내려가야 될거에요 그리고 저거 먹지 말고 하면 올라가는거 생겨있죠? 에이씨 됐어 괜찮아 죽어도 돼 여긴 두개 깼지? 에이씨 기다리세요 에이씨 기다릴걸 여기를 막고가야되거든 됐어 야 야 공악 히히히히히iness 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죽을께요. 감옥을 깨고 죽어야 되네. 오, 뛰어나왔고요. 기다려주세요. 감옥 한 개 남았지? 근데 그 감옥 한 개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감옥을 깨끗해? 이 감옥을 깨끗하게 돌려주세요. 그 감옥을 깨끗하게 돌려주세요. ㅋㅋ ㅋㅋ 됐어 그 여기는요? 됐어 올라가 이곳은 도전을 찾아뵙는다 이곳은 도전을 찾아뵙는다 이곳은 도전을 찾아뵙는다 할 수 있어 헐 그 방법 쓰지 말자 헐 헐 기다릴게요 되 constitution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. 에이C. 한 번 더 있죠? 아 마지막이었는데. 에이C. 하아. 에이C. 또 짜증나는 패턴 남았는데. 그리고 이 세 번째. 그냥 밖에 피하면 돼요. 아 나C. 여기가 진짜 은근 짜증나요. 여기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어. 에이C. 또 맞았어. 에이C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꼭 제가 패턴이 맨날 바뀌니까 맨날 저 뛰는 각도가 바뀌어요. 그래가지고 꼭 맞게 돼. 저 튕기는 각도가 매번 달라요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. 피하고 그리고 여기는 끝났어 인마. 다 힘들었다. 아씨. 이거 다 먹고 가다. 음. 그리고요. 이거 바로 깰 수 있죠? 어차피 상관없어요. 개만. 개만 깨고. 나올거니까. 기다리고. 그냥 올라가세요. 벗고. 기다려. 그 다음에. 기다려. 그리고. 어차피 여긴 갔다 올 수 있으니까. 갔다 올 수 있기때문에. 올라갈 수 있죠? 올라갈 수 있죠? 올라갈 수 있죠? 까지. 나 짜증 Map. 너무 Хорошо. wygl뜩 reporter. 기다려. 72 정도. 여름 October 7, 6. 디디 soid. 가 disappearance. 혹시 그때의 신나게도. 기다려 72 그러면 오케이 HP 하나 추가 시키고 기본 이 HP 피통이 추가가 되면요 갈수록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 뭐냐 못 깬 거 하나 남아있죠 그래 가디디라 아 이거는 그냥 가르르지 여기는 쉽지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최대한 깎아먹고 내려가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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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낸 오..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시면 되요 하.. 그러면 뭐 여기까지 깨끗 닦겠네? 그러면 세이브하고 네 오늘은 여기 블루마운트까지만 할게요